안녕하세요 o asmr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그 입소리내는 마우스 사운드라고 하죠 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도 찍어 보질 않아서 테스트 겸 한번 소리가 어떻게 잘 날지 생각을 하면서 찍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은 다음에 올리고 며칠 안으로 좀 더 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 많이 자주 못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o asmr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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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돼서 오늘은 조금만 짧게 찍을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며칠 뒤에 제대로 된 소리가 있는 영상이 올라올 때 이 영상은 아마도 삭제될 것 같아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OAS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해봅시다 음..음..음... 음..음..음 음..음 이거 찍을 때 안녕하세요 오 ASMR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입소리내는 마우스 사운드라고 하죠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찍어보질 않아서 테스트 겸 한번 소리가 어떻게 잘 날지 생각을 하면서 찍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은 다음에 올리고 며칠 안으로 좀 더 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 많이 자주 못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 ASMR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려하십시오 5 그리고 빛이 6 1 빠르게 현재 부끄러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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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